더 킹 브랜드리 쿠드롱 네 이번 대회 우승자 쿠드롱 선수입니다 아 정말 기록이 이 선수가 가는 길이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PDA의 역사를 지금 한 줄 한 줄 써내려가고 있는 쿠드롱 선수죠 네 리닝 사인을 합니다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쿠드롱 선수는 결승전 다섯 번 올라왔는데 시즌 첫 번째 투어는 지금 참여를 하지 못했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쿠드롱 선수에게 박수를 네 별 세 개 네 이어서 우승 상금과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상금과 꽃다발 전달은 웰컴 저치문의 김대웅 대표이사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한 또 가족에게도 쿠드롱 선수가 끝나자마자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네 연속 3회 우승 그렇죠 또 웰컴 저축은 웰빙 피닉스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승은 좀 더 의무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팀에서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또 스폰서가 주최한 대회에서 팀원이 우승한 거 처음입니다 굉장히 또 부단이 좋아하잖아요 네 남은 일정 이제는 또 팀 리그 포스트 시즌이 남아있죠 그리고 또 월드 챔피언십이 남아있는데 쿠드롱 선수의 플레이는 또 계속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쿠드롱 선수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이렇게 또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위대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또 이 선수를 누가 꺾을 수 있을까 하면서도 또 쿠드롱 선수의 경기를 보면 빠져들게 되는 게 또 당국 팬들인데 쿠드롱 선수의 21연승 기록은 또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며 쿠드롱 선수의 기록을 또 언제 누가 깨울 것인가 예측이 안 됩니다 말이 21연승이지 굉장히 어려운 기록이잖아요 그럼요 3개의 투어를 단 한 채로 지지 않고 계속 이기면서 3투어 연속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요 사실 오늘 경기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1,2세트를 내주고 3세트부터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쿠드롱 선수니까 좀 가능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역시 쿠드롱입니다 자 지금 3회 대회 연속 우승을 했고 또 지금 PBA 통산 최다 5회 우승인데 어디까지 할까가 참 궁금하네요 네 쿠드롱 선수의 모든 기록과 행보는 다 PBA 역사가 됩니다 네 이제 이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 끝이 났고 이제 월드 챔피언십도 남아있고 PBA 팀리그도 남아있는데 참 쿠드롱 선수 더 탄력을 받아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케롬 당구 역사 모든 당구 역사에서도 쿠드롱 선수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선수입니다 우승자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쿠드롱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준비를 했네요 아무래도 스폰서들에게 좀 고마운 표시를 해야 되겠죠 처음으로 우선 웰컴 금융그룹 손정주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웰컴 저축은행 김대웅 대표님 그리고 박성수 단장님 언제나 저를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네, 너희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첫 번째, 너희들에게 팀을 지원하고 투어너멘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투어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매년 저희 팀과 이벤트를 후원해 주신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고 이런 멋진 투어를 열어주시는 것에 또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전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늘 와주신 저희 팀 멤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언제나 옆에서 성원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전달합니다 팀 이름은 웰뱅 피닉스, 웰컴 저축은행 피닉스입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여기 없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책을 따라서 다시 보냈'tی 이 트로피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저의 가장 멋진 투어 가장 멋진 투어 저희는 우리에게 생각했죠 한일을 이 투어를 선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저는 투어하는 투어, 우리는 투어하는 투어 그리고 둘 번째, 이 투어, 이 투어, 이 투어는 이 투어, 이 투어는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투어, 감사합니다 여기 트롯은 특별한 트롯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어서 고맙다고 전달하시고 정말 특별한 트롯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세상에 조금 이상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북한이 없어지는 패배가 mies하 demonstration 우리를 어깨를 거부 inhale 때 potentially bud objects없는데 This will end as soon as possible because peace is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in our group, in our country and in our world.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So I hope this is getting better very soon. When you think about this, this tournament is not very important. Peace is more important. But let's enjoy the moment and hope that everything will be soon. 또한 세상이 평가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기원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2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월드 챔피언십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드롱 선수, 정말 노련하게 우승 인터넷을 해줬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도 전했고요. 지금 선수들이 이 대회를 치르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패치를 계속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 메시지도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